샤윤이 선배님이랑 지금 틱톡을 짓게 됐는데 엔진 분들도 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키이 선배님이랑 이 분관수 앞에 틱톡을 같이 짓게 됐습니다. 그래도 엄청 팬이 와서 콘서트도 많이 갔었거든요, 일본에서 하시고. SBS 때 한 번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틱톡을 짓게 돼서 너무 멋있어. 안 배워도 돼? 한 번만 하는 게 안 돼. 이거부터 할까? 여기 그냥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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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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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만 남아왔어 알았어 빠르구나 여기 넓은 풍 두두둥 팔 이 때 놀 때 팡! 차고 나와버려 주인공이 그럴까요? 이 때 팡!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나도 괜찮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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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잘 지내셨 항상 같이 다녔었거든요 어머니랑 잘 지내시지 안부 정해드려줘 정말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네 정말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네 아 네네 아 네네 잘 지내셨 잘 지내셨 잘 지내셨 예스 와우 여러분 싸인 CD 받았습니다 이제 5년 만인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정원 형님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틱톡을 같이 찍었는데 와우 진짜 이번 안무가 너무 멋있고 앨범까지 진짜 샤이니 선배님 짱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잘 잘 찍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찍어갔습니다 아마 NG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다 지금 콘텐츠 나오는 거 다 먹을 거였네요 하도 이번에 너무 멋있고 되게 안무 스타일도 되게 저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오늘 우연히 겪지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멘트까지 진짜 너무 친절하시던데 잘 보고 있고 하는 사인기만 와우 역시 제가 마지막에 사인 받은 게 그때였거든요 그 도움 했을 때 그 인형에다가 사인 받았었는데 6년 만에 사인 받아봤습니다 너무 너무 착하셔서 항상 너무 정교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인